치타부! 빨강노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키위, 메론, 블루베리, 포도 초록포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알록달록 아이스크림 빨강노랑 초록포라 핸드로! 무지개 아이스크림 맛있어! 열 열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아홉 아홉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여덟 여덟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일곱 일곱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여섯 여섯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다섯 다섯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넷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셋 셋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두 꼬마 친구들 침대에 누워 옆으로 골라, 옆으로 골라 한 꼬마 친구가 쿵 떨어졌네 하나 한 꼬마 친구가 혼자 남았네 친구들 모두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열 꼬마 친구들 모두 잘 자 그림자를 보고 어떤 바다 동물인지 맞춰보세요! 무슨 동물일까요? 무슨 동물일까요? 무슨 동물일까요? 맞춰봐요! 벚금벚금 작은 잎 살랑살랑 지느러미 아하 아하 알았다 몹고기네요 무슨 동물일까요? 무슨 동물일까요? 무슨 동물일까요? 맞춰봐요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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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하 아하 알았다 아하 아하 알았다 무슨 동물일까요? 무슨 동물일까요? 무슨 동물일까요? 맞춰봐요 A로 시작하는 말 바울 바나마 블루베리 베어 궁금해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말 Chameleon, Clover, Cloud, Candy, Cap C로 시작하는 말 Chameleon, Clover, Cloud, Candy, Cap Yeah! 아무래도 동물들이 사라질 것 같아 걱정마 내가 찾아볼게 나, 둘, 셋 나, 둘, 셋 동물들을 세어봐요 하나, 둘, 셋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있네 한 마리를 더하면 두 마리 하나, 둘, 셋 동물들을 세어봐요 하나, 둘, 셋 울타리에 흰 양이 두 마리 있네 두 마리를 더하면 네 마리 하나, 둘, 셋 동물들을 세어봐요 하나, 둘, 셋 우리의 돼지가 세 마리 있네 세 마리를 더하면 여섯 마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물들을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닭, 장의 암, 팔기 네 마리 있네 네 마리를 더하면 음... 아하! 여덟 마리 동그라미 세모 네모 찾아볼까요? 동글동글한 동그라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공룡이 흐르릉, 공룡이 흐르릉 브라키오사우루스 찾아왔어요 동그란 눈동자, 동그란 콧구멍 동글동글 동그라미 여기 있네요 뾰족뾰족한 세모세모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공룡이 흐르릉, 공룡이 흐르릉 트리케라톱스가 찾아왔어요 세모나 콧불, 세모나 머리뿔 뾰족뾰족 세모세모 여기 있네요 반듯반듯한 네모네모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공룡이 흐르릉, 공룡이 흐르릉 티라노사우루스 찾아왔어요 네모난 얼굴, 네모난 몸통 반듯반듯 네모네모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세모네모 다 찾았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어보자 달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일까요? 문어 다리는 문어 다리는 문어 다리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라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어보자 달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일까요? 오징어 다리는 문어 다리는 아홉, 열, 넷게라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어보자 다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일까요? 불고기 다리는, 불고기 다리는 난 다리가 없는데? 하나도 없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